아 사이걸로지 다 발차기가 있어 카메라에 카메라에 발차기가 있어 세븐틴 친구들도 다 네요? 네 내가 너무 가까이 갔나? 조금 진짜 대학교였다 미안 이거 왜 안받는데? 차가버라같이 이거 이제 챌린지 하는 후배들한테 딱 선물했던 건데 한우가 이거 샴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앨범 나온다고 들었는데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방송을 부탁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네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하루